고형입니다. 고형을 14,700원에 사셨어요. 손실 지금 나고 계시고 오늘 고형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.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거의 현재 14%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아니 시장 대비해서도 이건 너무 많이 빼고 있어요. 그러게 말입니다. 매수가 근처에서 갑자기 쭉 내려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8% 비중을 담고 계세요. 우리 지상 낙원님께서도 오늘 무슨 큰일 났습니까? 왜 이럽니까? 그러니까요. 4년 연속 적자 종목도 아닌데 계속 갖고 있어도 이상 없겠죠? 금산 전문가님께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지명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바로 여쭤보죠. 전문가님 고형입니다. 고형은 이 종목은 보시면요. 오늘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. 여러분도 보시면 어제까지. 제가 차트 볼게요. 보세요. 어제까지 이 차트잖아요. 어제까지의 차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하죠. 주가가 전혀 빠지지 않았죠. 그렇죠?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 누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냐면요.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렸어요.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주가를 최근에 다른 종목이 주가가 빠질 때 이 종목은 반대로 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.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온 거죠.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왔죠. 저는 어제 장 끝나고 제가 봤는데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% 이상 이렇게 실적이 이 어닝 쇼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내려온 거죠. 그런데 이 어닝 쇼커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원약 지금 실적보다는 주가가 전혀 그동안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뺀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여러분들 다른 종목은 웬만한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거기가 10% 이상은 다 빠졌잖아요. 많이 빠진 종목은 반토막 난 종목도 많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고연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이 기업은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 플러스 수술용 로봇 쪽이에요. 이거는 3분기가 어닝 쇼커가 나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따라서 이 종목은요. 오늘 13% 정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. 주가는 이제 원래 자리에 배도로 온 겁니다. 주가 아래쪽 이렇게 급락하지 않습니다. 잘 가지고 계시고 지금 비중을 8%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는 요금만 깨지 않으면 전 저점이 얼마냐면 12,00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요.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. 이게 지금 12,000원 때니까요. 12,000원 이것만 지지가 되면 이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. 그래서 매수한 가격대에 손실 보지 않고 저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해 보입니다. 최근에 이 수급을 잘 보시면 제가 이게 이 수급을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. 보세요. 수급이 워낙 수급이 좋았죠. 끌어올린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고영은요.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12,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 한 15%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